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철죽입니다. 저희가 자산홍철죽, 산철죽, 베니영산홍, 한철죽, 아까도 철죽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밭에는 지금 저희가 3년산으로 해서 규격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저희가 두독으로 해서 둘, 넷, 여섯, 여덟개 이렇게 해서 여덟줄을 숨어서 이렇게 나무가 아주아주 짱짱하니 좋습니다. 키는 지금 0303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연락주세요. 여기는 전남 순천에 위치한 오성롱원입니다. 철죽입니다. 채소천조부터 저희가 판매합니다.